아 다 들어 오셨죠 어 블렌드 하나만 더 해 보도록 할게요 어 로고 제작할 때 이 블렌드를 이용해 가지고 뭐 글자 같은거 뭐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블렌드로 많이 쓰이고 하는데 그 블렌드 같은 경우는 어 길게 에 촘촘하게 하기도 하고 딱 붙여서 하기도 하는데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 주시는데 색깔을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 어 이렇게 타원에다가 그라데이션을 갖다가 선택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그라데이션 박스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기본으로 어 검정과 흰색으로 들어가는데 요거 바꿔주려면은 여기 에 그라디언트 슬라이더를 더블클릭 예 더블클릭 하시게 되면은 여기 칼라가 나와요 칼라 값을 어 처음에는 k 예 그레이로 나올 거에요 근데 칼라를 넣어 주려면은 여기 옵션에서 여기 칼라가 있을 거에요 여기 칼라 이 칼라에서 풀단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rgb 라고 있을 거에요 여기서 rgb 바꿔주셔야 되요 그레이로 나오면은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칼라를 클릭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반대편 흰색도 마찬가지로 그레이어 그래서 어 칼라로 rgb 로 바꿔주고 내가 원하는 칼라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은 되겠어요 뭐 이런식으로 칼라를 갖다가 어 두가지 이상의 그라데이션을 넣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어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rt키 눌러서 복사해서 이렇게 좀 길게 만들어 주시구요 네 두개 그 다음에 얘를 살짝 기울여 줄게요 살짝 기울여 주는데 선택하시구요 어 로테이트 툴 로테이트 툴을 꾹 누르게 되면은 리플렉트 툴이라고 나와요 예 리플렉트 툴이 반전시켜 주는거고 그리고 어 그 옆에 있는 스케일을 꾹 누르게 되면은 쉐어 툴이라고 나와요 예 쉐어 이 쉐어 툴로 조금 이렇게 에 기울여 줄 수가 있어요 예 기울여 주시고 뭐 안 기울여 줘도 상관없긴 한데요 두개의 도형을 같이 선택하시고 블렌드를 더블클릭 아까 우리가 스텝을 30으로 했는데 얘를 100으로 입력해 볼게요 예 촘촘하게 할거야 촘촘하게 100으로 그리고 오케이 해주시고 첫번째에 있는 도형을 클릭 그리고 새로 만든 도형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촘촘하게 달라붙겠죠 근데 100보다도 더 달라붙으면 좋을 것 같아 왠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같아요 파이프 같지 않아요 그 뭐라고 해야되는 그 고무 호스 호스 같은 느낌도 나는데 컨트롤 Z 하시고요 100 이상 더 줄게요 더 촘촘하게 블렌드 더블클릭해서 500 예 500 입력해 볼게요 근데 이 블렌드 수치를요 크게 크게 하면 할수록 촘촘해지는 대신에 용량이 커지긴 해요 이게 좀 버벅거릴 순 있어요 오케이 해놓고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로 거의 촘촘하게 만들어 놨죠 얘를 어 얘를 가지고 로고 라든가 글자라든가 그런거 만들어 보도록 할텐데 한 몇개 복사해 놓을게요 알트키를 눌러서 하나 복사해 놓고 또 알트키를 눌러서 이렇게 두개 정도만 복사해 놓을까요 그 다음에 어 뭐 어떤 글자를 쓴다고 했을 때 펜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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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요런 모양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를 예 얘 하고 얘기하고 같이 선택해 주고 오브젝트에서 블렌드 블렌드에서 스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입체적인 느낌이 좀 만들어지죠 이렇게 좀 휘어지면서 나름대로 그냥 단색으로 하면은 이게 앞뒤가 구분이 안되서 색깔표현이 입체적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두가지 칼라를 넣어줬죠 붉은색과 노란색 이렇게 해서 효과를 줬는데 요런 느낌을 갖다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것도 해볼까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리고 오브젝트에서 블렌드에서 블렌드 스피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왠지 좀 일러스트도 2D 프로그램이지만 요런 식으로 조금씩 입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야... 감사합니다.